진짜 너무 무서워서 밤길도 못 다니겠어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성 납치 사건은 172건으로 이것은 5년 전인 2007년에 비해 무려 70% 정도 급증한 수치. 이처럼 연일 증가하고 있는 여성 납치 범죄는 단순히 여성을 인질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게 절도와 성국행이 심지어 금지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 납치 범죄는 주로 어떤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위기탈출 언박원에서는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 및 각계 부서에서 직접 납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100여 명을 취재해 실제 취지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성 납치 방법과 신종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여성 납치의 주 범행 경로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차량 납치인데요. 범행 장소는 대부분 지금 보시는 CCTV처럼 지하 주차장이나 후미진골. 범인들은 주로 금품을 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거나 화려해 보이는 여성을 토대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CCTV 설치의 증가로 지하 주차장이나 거리에서의 납치 범죄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CCTV가 있더라도 주차장의 구석진 곳이나 주택가 골목길에 후미진 곳 등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범인들은 더 치밀하게 승전갑사를 한 후 사각지대를 누려 범행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여성 납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약 40%가 지하 주차장, 약 30%가 후미진 골목길, 그리고 약 20%는 주택가의 후미진 놀이토나 공원으로 나타났고 여성 납치의 유형을 보면 지하 주차장과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자량 납치가 전체의 10%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자량 납치 말고도 요즘 행해지고 있는 납치가 있습니다. 2012년 5월, 대학교 4학년의 김모 씨는 예쁘게 차려입고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김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2012년 5월, 커피숍에서 남자친구와 케이크 중인 20대 박모 씨 자기야, 이거 봐봐. 너무 예쁘다, 그치? 어머, 이것도 좀 봐봐. 예쁘긴 뭐가 예뻐. 내가 더 예쁘지. 나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시계? 별건 아닌데. 눈 감아봐. 남자친구의 말에 기대감을 갖고 눈을 꼭 감는데.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눈 떠. 종일 시계. 짜잔. 헤이, 헤이. 정신 못 쳐는데.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저거 사실 되게. 또 속은 내가 봐야지. 좀 좋은 건데. 이때 박모 씨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나와야지, 그게 로맨스인데. 아, 네. 지금요? 네. 자기야, 여기서 한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갔다 와서 말해줄게. 딴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어이구. 장난침발로 여기서 한 시간 놀고 있어. 그렇게 박모 씨는 커피숍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극한 드러나요. 각각 헌한 아침과 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외출을 한 김모 씨와 박모 씨. 안타깝게도 두 여성은 웃기를 마지막으로 후련히 사라지고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비슷한 납치 수법의 희생양이 되니까. 이 수법은 납치범들이 치밀한 계획하여 여성들을 납치하는 신종 수법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헌한 대낮에도 여성들이 쉽게 이 납치에 덫에 걸려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납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도 진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헌한 대낮이니까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수상하지 않고 수상하지 않은 상황. 옛날에 우리 저기 동네 형들이 이렇게 해서 친한 척해 친한 척해. 그렇지. 티 안 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엄마가 너 짤뜬다고 했지. 그래 그거야 그거. 그렇지 그렇지. 형을 찍어 왔다. 맞아요. 예전에는 거 찍어 왔어요.